아 어? 어? 아 예예 그거다 아씨 오 마이 갓 에임버 치타 어우 아 진짜 짱구가 진짜 개빡친다 왜 재밌는 게임 내가 하는 게임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 지랄하는 거야? 짜증나게 복잡하네 다시 이민 가야 되나? 다시 이민 가야 되나? 아 나는 근데 진짜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낮은핑으로 게임하고 싶긴 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클린하고 아 근데 짱들 좀 너무하네? 오늘 두판연속 만나니까 너무 짱이야 모던 한달 기점으로 확 풀렸네 아니 정식 출시 안해도 중국어를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어? 게임사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하려면 중국어를 배제해야지 그리고 막 로딩창에다 시딘 푹 얼굴을 사둔 딱 대문짝하게 박아놓고 초상화에다 총싸야지만 입장하게끔 만들어두면은 무조건 클린해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건 그렇고 유원파가 안 만나길 빌었자 이대용이야 지금? 지금 이대용이야? 아 중국애들이 놀리는데? 채팅으로? 그럼 뭐하냐 중국애들은 월드컵 참정도 못했으면서 존나 웃기네 아 개웃기네 애들 다른 사람들의 아 하나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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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건물 쪽에도 있었거든요 두세 명 정도 한국인이나 했었네 이쪽 다 잡은 것 같죠? 무기나 뽑자 아 무기 잘못 뽑았다 갑시다 좀 잡으면서 하면 되겠지 뭐 앞쪽 이쪽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이쪽에 옥상 쪽에 하나 있고 옥상인지 건물 2층인지 건물이 좀 높네? 옥상이다 오케이 앞에 배견? 뭔가 험머 같다? 험머 EV 내 드림카 아 너무 갖고 싶다 이 차 진짜 실제로는 얼마정도 함? 바퀴 하나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반갑습니다 이게 한마디나 할 것 같지 않아? 1억 초반대라고? 와씨 어떻게 사 못사 절대 못사 오 잠깐만 길이 없다 주유소에서 기름 좀 넣어야 될 듯 아 기름 인다 충전 좀 해야될 듯 슝 근데 진짜 전기차 특성도 따라한게 느껴지는게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 차가 이 차가 아마 워전2에서 제일 좋은 차지 않을까? 어 둘이다 오 이거 충전 소리야? 우웅 하는거? 오 오 그러네? 오 호호 야 씨 오 깔싸매 와 진짜 너무 갖고 싶다 바운티를 할까? 어디 있는거지 이거 바운티? 아 어 이거 언제 고쳐줄거야? 아 아 아이 정말 못먹잖아 어? 위로 가는걸까? 뭐야? 멈췄어? 이거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어? 있다 어? 오 뭐야? 게이드? 와.. 세기는 세다니? 혹시 너 저격이었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자 뭐지? 하얀어?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가 한 입으로 가봅시다 저격링이 되었냐? 뭐지? 다행히 없어졌어 이거 보니까 헬기인줄 알겠다 이거 잘못보면 그쵸 헬기 뭐야? 유저 헬기야 이거? 너 헬기 지금 충전할라고 하는거야? 우와 깡따구 대박이다 너 저 헬기 충전 헬기에다가 그거 할라고 헬기 충전할라고 헬기 야 볼수록 이뻐 내 드림카긴 해? 확실히 크으 멋있다 근데 진짜 뭐냐 저거 야 어디서 전기차한테 벗어날라고 그래 우와 어 야 잠깐만 야 뭘 렉이야 이거 야봐 참치 어이 뭔 어깨야 이거 핫 너머하네 이거 진짜 와아 중간 렉 걸려서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생기냐 골? 골 넣었어? 2대1이야 그래서? 2대1 아 제발 한곳만 더너라 차라리 우승부 제발 우리집은 조용한데? 어? 샷건준다 샷건이랑 아 근데 내가 전기차를 잃어버린게 여기구나 파밍하고 있으려나? 파밍하고 있으면 낭패긴 한데 어? 사람 건넌다 사람있어 사람있어 가면 안돼 저거 그러면은 시체를 먼저 여기서 털까? 여기 어디있지? 여기 여기였나? 어? 안에 사람있다 낭패인데? 뭐야? 뭐옷가 당할뻔했네 이것도? 대박인데 이거 총 이렇게 들고 다니는건? 뭐야? 나랑 같이 떨어지네요? 아 총 없으면 이거 힘들어 시체를 못긴 해야되는데 어 총 나왔다 나이스 총이 별로 맘에 안뜨네 근데 건너가 봅시다 낭패산 건너가자 빨리 어 저거 뭐야 낭패산 어? 어? 자 이렇소 탑 어? 불안한데 이거? 물속 메타 알러고? 물속 뭐하나 있나 봐 내 시체 여기 내 시체 없나? 잠깐만 아 그냥 이대로 해야겠다 별로 안좋아 이러면 뒤에는 없게 입은다 일단 어 뭔소리야 왜이래 왜이래 잠깐만 아니 나 헤드셋이 갑자기 안켜줘 아 뭐 놓을거야 이거 헤드셋 갑자기 안켜줘 어 됐다 헤드셋이 갑자기 오류먹었었나봐 저기 앞에 사람 어 앞에 밑에도 사람 잠깐만 이거는 아이씨 야 이거는 위치가 영 안좋은데 앞에 있다 야 이거 바다인데 뭐야 이거 3명 남았잖아 건너편 이쪽에 하나 일단 어 시체인가? 어 어 어 건너올 때 싸울려나 이미 바닷속에 있는거 조심해야돼 왜 안나와 신박탐지기 믿으면 안돼 건너편이 하나 있을텐데 그래 라보스트는 바다인가 그면 잠깐 이쪽에 있다 범드론 확인했고 발견 뭐야 뭐야 아니면 죽던가 개잘 쏘네 바다로 들어갔나 오우 저지 우와 초코 2대2 나이스 2대2라고? 어허허허허 그래 내가 1등하니까 동점하는구만 ningen 한번씩 오 & 참 서